뭐야? 왜 이렇게 압해? 아!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! 아니 죽고나서 보니까 닉네임이 살인사건이야 살인사건이 났는데요?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왜 탑으로 도망갔나요 도망간게 아니죠 진출을 한거죠 진출을 한겁니다 아 저 오늘 5시인가에 깼습니다 어제 몇시에 잤냐? 5시에 잤어요 12시간을 자버린 분명 2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자버렸어 나 직스있나? 아 직스가 없구나 아깝다 나비 액션 턱수염 쥐어 뜯어주세요 아우 네 해드렸습니다 이게 탑 볼리베어 아 볼리베어가 아니죠 이게 탑 그라가스인지 리신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뭐죠? 미드 그라가스의 탑 리신인가? 어 나 칼날비 들 뻔 깜짝 놀랐네 이렇게 갑시다 2를 찍었겠죠? 아 더블 히트 기웠구나 방금 어 화이팅 아래쪽 헬프 쓰겠죠? 대신도 어? 들어왔는데? 더블 빠졌다 사빙 안되겠다 갈게 자라도 살자 더마 찾을때 노려야겠는데? 아 이게 맞네 아비 2가 한대가 안나갔는데? 아깝다 아 페인 아래쪽 아카린 죽은거 같은데? 아카린 죽은거 같은데? 그쵸 이렇게 질겨 녀석 좀 아깝네 이거 내가 밀기엔 좀 위험 안되는데? 그쵸 대신이 있어서 도망갑시다 잘못 물리면 죽거든요 가본거 같은데? 나쁘지 않아요 맞았나? 여기 있었구나 아 오 다행이다 좋아요 앗 한번 뛰어봐야겠다 이거는 사워 좀 두드릴거 같거든요 이지리얼 특성상 그렇죠 이녀석 죽을때가 됐지 가버려 과용 유미를 태우는 엑사이 그리고 아크샨 가버려 안막힙니다 1차 타워가 남아있잖니 이즈같은거 한번 쎅 내려봅시다 타워 도둘기나? 와 너 진짜 정신이 나왔구나 그래 가자 어떻게 살려고 어? 가버려? 네 근데 이거 케이놈은 좀 위험하긴 해요 바로 와버렸네 뭐야 왜이렇게 약해 왜이렇게 약해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아 아니 죽고나서 보니까 닉네임이 살인사건이야 어 살인사건이 났는데요 하하하하 정신이가 나왔구나 이제야 그건 좀 아니지 진짜 너무 무지성으로 하는 게임을 하하하하 어 술로 노려야겠다 어 어 어 이거 살려줄 수 있나? 유미야 타봐 저거 어 어 어 오케이 너 궁이 없구나 어 죽을 뻔했네 네 와 이걸 들어온다고? 살리긴 했습니다 일단 와 유미도 죽었네 아이고 저건 못살렸다 까비용 어우 죽을 뻔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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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즈님 펀좀 아니지 않나요? 아 잘 모르겠네 졌습니다 아 악샤닉이란 챔피언을 모르나? 아 야 아 아 네 오케이 유미는 찰렸습니다 좋아요 아 다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그쵸? 투명 다 잡았다면 어우 네 케이는 못잡았지만 아 네 잡았네요 가버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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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딕스님 W 좋았어요 유미 힐 받으면서 이즈가 미드로 다시 올 것 같은데 저 친구 미드 오는 기계거든요 그냥 기계처럼 상관없이 그냥 미드만 와 이럴 줄 알았지 아 그래 지지 아리도 텔포네 샤코 특징 2레벨 찍고 미드에 날먹 동선 오기 때문에 이쪽에 와드를 해야된다 샤코 상대로는 안그러면 날먹 당하거든요 안될듯 하죠? 안될듯 하죠? 하하하하 노플 아쉽네 어 좋은데요 이거는? 좋습니다 그치 안돼 여기 어딨냐 안되는건 없다 다비용 애매하거든요 야 저기 다 안죽냐 아 이게 맞아? 아 너무 아프잖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면 어떡함 하지만 사립시다 이거는 이럴거 같더라 다터미나 한번 가볼까? 룰루가 제압골드? 된거 같은데? 아닌가? 좋은데요? 어 맛있겠는데 이거는? 고마워 사버려 가바용 야미 하하하하 타코 가까이져서 좀 무리하게 애매하죠 아 아 아비 아 이게 안되네 아깝다 힐드 빠졌는데요 어 딜 넣긴 했는데 마지막에 좋아요 어 이득 좀 많이 받는데 굿 이러면 피오라도 화가 좀 풀리겠죠 트리플킬을 먹어서 좀 잘 컸으니까 좋았습니다 야 이걸 끝까지 친다고? 샤코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와 먹었네 야 이걸 먹냐 찾아야겠는데 이거는 이게 진짜다 아우 진짜 거질없네 이거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반대쪽으로 그쵸 여기서 DC브를 정직하게 쓰는 샤코는 없거든 이 세상에 무조건 반대로 쓰거든 못 잡나 이거 넘어가면 아우 네요 고마세요 이럴거 같은데 이거는? 들어왔죠? 나도 이거 돌아갈래 그냥 아깝게 그냥 재지말고 바로 쓸걸 아깝다 오히려 길어져서 재료가 많아져서 좋아 하하하하 질면 오히려 손가 어 이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? 근데? 거랍숨? 거랄아? 아 좋긴 했거든요? 아깝게 이게 안돼? 너무 아깝잖아 일단 바로는 맞긴 했네요 좀 잘했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? 피오라 한쪽 봐서 둘이서 한번 잘 싸워볼까? 둘다 테이프 있으니까 내가 뒤 봐줄게 피오라야 밀어봐 안되거든 어떻게 살려고 가버려? 불이 있으면 죽어야지 바론을 가 얘들아 왜 아무도 안가줘 바론을 와 상대도 이걸 그냥 죽었다고? 어 좋아요 잡았지요? 미안합니다 세네 좋아요 아리 공 빠졌는데? 아리 공 빠졌는데? 아리 공 빠졌는데? 이거다 이거다 좋아요 어우 맛있다 가자 네? 살고 싶어요 와 이걸 살았네? GG GG 고맙습니다 surfing sports 이름넨 apartment 10 너 네 스 6 10 한글자막 by 한효정